뺏어 들어가 있는거 보여? S 보고 3 S 보고 박아 E 스트로 바로 덧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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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파만 덧뼈 히로파만 해줘 이스트로 빼 사우스위스 덧뼈 나보고 나보고 3 바꿔주는거 바꿔 이스트로 하자 빼 이스트로 계속 내려가 앞라인 히로파 앞라인 히로파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들어가 있는거 볼게 3 1 계속 내려가 뒤편 한번 해줘 더 내려가 쇼크 내려가 쇼크 내려가 쇼크 한번 보고 바꿀게 3 2 1 사우스위스 계속 내려가 나 히로파 나 히로파 나 히로파 내려가 쪼만 더 내려가 히로파 들어가 있는거 볼게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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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럽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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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10초 엘 잡아 엘 잡아 잡아릴 잡아이 잡아 게임해주게 더 올라와x3 따라가 너스 계속 올라가 이걸만 묶어줄게요 잡아 mould 잡으면 돼 나이스